안녕하세요. 제이바입니다. 오늘은 향기로 읽는 아로마테라피 강의 16번째 영상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모든 식물에서 얻을 수 있나요? 모든 식물에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식물의 모든 부위에서 얻을 수 있나요? 식물의 특정 부위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식물이나 부위마다 효능이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각각의 추출 부위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식물과 그 부위 각각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로마테라피 초급에서 중급까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선별해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에센셜 오일 추출 부위와 효능입니다. 가장 먼저 꽃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꽃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의 일반적인 특징은 항우울작용, 원기회복, 성기능 강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은 로즈, 자스민, 레놀리, 일랑일랑입니다. 꽃에서 추출되지만 일반적인 효능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에센셜 오일들도 있습니다. 카모마일 저먼과 로만입니다. 효능으로는 항염증작용과 진정작용입니다. 입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방부, 살균효과입니다. 호흡기 질환 개선과 면역력 강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은 유칼립투스, 티트리, 시트로넬라, 레몬그라스, 파인, 사이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입에서 추출되지만 일반적인 효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에센셜 오일들입니다. 제라륨, 패티그레인, 팔마로사입니다.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신경계를 강화합니다. 감귤류의 껍질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들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기분전환, 해독, 방부, 피부수렴작용입니다.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은 레몬, 스윗오렌지, 그레이프프루트, 버가못, 만다린이 있습니다. C, 열매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들의 일반적인 효능은 해독작용, 인호작용, 소화작용입니다.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은 펜넬, 블랙페퍼, 주니퍼베리입니다. C에서 추출되지만 일반적인 특성과는 다른 효능을 가진 에센셜 오일은 캐롯씨드입니다. 피부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수지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의 공통적인 효능은 이완작용, 살균, 상처 재생작용입니다.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은 프랑킨센스, 미르입니다. 나무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의 특성은 진정작용과 감염을 치료하고 살균하는 효과입니다.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은 샌들우드, 로즈우드, 시더우드입니다. 뿌리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의 일반적인 특성은 순환을 자극하고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하는 특성입니다.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은 베티버, 진저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브입니다. 허브는 꽃이 핀 윗부분이나 입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합니다. 허브는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종류가 가장 많고 각 허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성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허브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 스윗마조람, 파출리, 클라리세이지, 타임, 바질 등이 있습니다. 허브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합니다. 허브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합니다. 허브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